가족이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하는 모습부자 엄마들이 자녀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인간관계 교육법은 단순히 성공적인 경력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녀가 건강하고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인간관계는 개인의 성공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부자 엄마들은 자녀에게 올바른 인간관계 기술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부자 엄마의 인간관계 교육법 7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7가지 개명은 존중 소통 신뢰 공감 책임감 배려 그리고 긍정적 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개명이 자녀의 삶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명 존중 부자 엄마들이 자녀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인간관계의 기본 원칙은 존중입니다. 존중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이며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긍정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두 번째 개명 소통 부자 엄마들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두 번째 인간관계 원칙은 소통입니다. 소통은 이해와 공감을 기반으로 한 인간관계의 핵심 요소로 효과적인 소통 방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개명 신뢰 부자 엄마들이 자녀에게 강조하는 세 번째 인간관계 원칙은 신뢰입니다.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반이며 이를 쌓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일관된 행동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개명 공감 부자 엄마들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네 번째 인간관계 원칙은 공감입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으로 원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섯 번째 개명 책임감 부자 엄마들이 자녀에게 강조하는 다섯 번째 인간관계 원칙은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적절히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여섯 번째 개명 배려 부자 엄마들이 자녀에게 강조하는 여섯 번째 인간관계 원칙은 배려입니다. 배려는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을 존중하며 도와주는 태도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일곱 번째 개명 긍정적 태도 부자 엄마들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일곱 번째 인간관계 원칙은 긍정적 태도입니다. 긍정적 태도는 삶의 여러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간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부자 엄마들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인간관계의 일곱 가지 개명은 단순히 성공적인 삶을 위한 지침이 아닙니다. 이 개명들은 자녀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주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며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존중 소통 신뢰 공감 책임감 배려 그리고 긍정적 태도는 자녀의 인격과 사회적 기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